안녕하세요 오르도아빠 준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르도에게 소리 사회화 알려주기 영상입니다 소리에 대한 무서움을 없애주는 영상이구요 반려견들이 천둥소리나 큰 차소리나 크락션소리나 이런거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줄여주고자 하는 사회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르도가 오늘 도전할 소리 사회화는 지금까지 저랑 연습을 하면서 작은 소리들은 연습을 끝냈고 오늘은 바로 총소리입니다 총소리 사회화인데요 오늘은 게스트를 한 명 초대했습니다 바로 바로 윤식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식호기입니다 두하고 있어? 하고 있어 네 윤식호기구요 좀 많이 주접이 많은 친구라 조금 이해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반려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친구입니다 반려견들과 좀 친해지라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총소리에 대한 사회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총소리에 대해서 무서울 수 있으니까 먼 거리 한 2, 30m 거리부터 15m, 10m, 5m 끊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오르도는 그 총소리가 나타나면은 간식을 먹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벗은 날입니다 이제 방송에 적응도 조금 됐다고 생각이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네 교육할 때만큼은 솔직히 반려견들한테는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런 행동 저런 얼굴 몸짓을 했을 때는 아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같이 눈을 마주 보며 교감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저는 원래 교육할 때는 마스크를 안 쓰니깐요 오늘부터는 벗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르도가 저한테 집중할 수 있게 오르도! 옳지 굿 나이스 오르도 이리 와 옳지! 이제부터는 먼 거리 20m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지금 저기 윤식호기가 20m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부터 교육을 먼 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식호기! 네! 어... 바로 가능한가요? 네 쓸 수 있습니다 아 쓸 수 있어요?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 발 쏴주세요 어... 어..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.. 어! 옳지! 오르도 옳지! 옳지! 또 싸요? 네 됐습니다 옳지! 옳지! 야 됐다니까 왜 또 싸!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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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윤식호기!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나한테 옳지 하는 줄 알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오르도는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있고 저 소리가 무서운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부터는 가까이 해서 총소리를 들려주겠습니다 윤식호기! 아 잠시만요 여기 기고 있어요 장전! 장전이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가가 던가... 됐습니다! 됐어요? 네! 아 지금 쏘시면 안 돼요 아 예! 앞으로 조금만 와주실래요? 요 정도요?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르도 싸주세요 네 오 소리 들었어 지금 방금 귀가 뿔쪼? 네 소린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무서워하는 건 전혀 없네요 옳지 옳지 소리에 대한 무서움 없이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 너무 밝게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점점 더 좁혀나가겠습니다 윤식호기! 네 조금 더 네네 앞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요 정도요? 네네 네 쏴주세요 네 워낙! 옳지! 나이스 예 저도 잘했죠? 아 너무 잘했어요 윤식호기도 잘했어요 네 오케이 칭찬이 저렇게 목말라있어 얘가 하하하하 네 윤식호기 씨 네네 한 걸음 더 아 두 걸음 더 와주세요 두 걸음 더요? 네 요 정도? 네 걸음 오신 거 같은데 아 아 네네 그 정도요? 그쪽 두 걸음이 돼 네 네 네 싸주세요 네 놓을게요 네 어 오케이 굿보이 나이스 옳지 두 발 더 와주세요 네 바로 연사로요? 아니 연사 말고요 두 걸음 더 와달라고요 아 두 걸음? 네네 장전 다 했어요? 네 다 했습니다 네 네 두 발 연속 발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르도 오르도 옳지 굿보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윤식호기 네 베리 굿 오케이 연사 오우 어 좋아요 좋아요 윤식호기 윤식호기 네 네 장전 또 됐어요? 됐습니다 오 장전 속도가 네 아 고속탄창이야 거의 아 감사합니다 아 최고예요 네 좀 앞으로 두 발짝 와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아하하 앞으로 두 발짝 와주세요 네 이 정도 왔습니다 조금 더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준비하시고 한 발 옳지 나이스 예스 야 뭐 하나도 안 무섭나 봐 옳지 어떻게 애기 강아지가 이렇지? 윤식호기 씨 네 두 발 연속기 오케이 좀 멋있게 좀 써보세요 맨날 하늘로만 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쏴도 되나요? 아 그럼요 멋있게 쏴세요 아악 아악 나이스 오케이 굿보이 굿보이 옳지 나이스 굿보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 장전하시고 아 잠시만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아 지가가 너무 어려워 아 이게 진짜 귀찮다고 됐어요? 네 한 발짝 더 와주시고요 한 발 쏘세요 나이스 나이스 굿보이 예 유식호기 예 오케이 예 그리고 자 두 발 연속 두 발 연속? 네 오케이 옳지 오케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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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텐션 나이스 우리도 너무 잘해요 와 잘한다 완전히 붙어서 이제 한 발 쏘겠습니다 네 앞에서 네 멀리 위로 들어서 멀리 위로 네 네 쏘주세요 쏘주세요 한 번? 네 옳지 에이 나이스 아무 반응 없어요 와 쏘주세요 오케이 옳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이게 된다고? 이게 된다고?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제 부터는 마지막 간문으로 두 발 연속을 바로 옆에서 사격하기입니다 아 이거 좀 무리 같은데? 괜찮아? 아 괜찮아요 아 충분합니다 한 번 윤식호기 와 도전 오케이 도전 야 이거 될까? 예 예 나이스 옳지 굿보이 네 이제부터 진짜 최종 마지막 간문입니다 마지막 단계 최종 마지막 간문 이 리드줄이 풀려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으면 오케이 ...끝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발 장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최종 간문 리드줄 풀어서 두 발 쏘기 아 오케이 쏘세요 고민 낸다 오 와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야 잘 나이스 잘했어 윤식호기님 윤식호기님 이제 장전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이제부터는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오르도도 편하게 오르도 이리 와 옳지 오르도도 편하게 이동하고요 저도 모르고 오르도도 모르고 윤식호기만 아는 원할 때 사격을 해주세요 원할 때 사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르도한테 붙을게요 네 시작하세요 오케이 오르도도 나이스 예스 장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나도 한 번만 쏴보면 안 돼요? 재밌어보여요 제가 이건 안 쏴봐가지고 갈게요 옳지 굿보이 굿입니다 이 정도면 너무 충분해요 너무 오늘 고생해주셨고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잠깐만 잠깐만 나 보고 왜 이렇게 말 더듬냐며 아 잠깐만 갑자기 들이대니까 그러지 그래도 해봐 감사하고 시청 많이 부탁드린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잠깐만 오늘의 교육은 여기가 끝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교육영상과 오르도의 일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